아 너무 힘이 좋다. 아 안 될 것 같아. 왜 이렇게. 아 진짜? 너무 배워팠네. 아니 그럼 나도 사실 한 번 더 배워팠어. 시켜봅시다. 뭐 먹고 싶은데. 간단하게 소가입. 소가입이 좋지. 형이 상대로. 어? 형이 상대로. 이 이상형! 이 이상형! 이 이상형! 아니 소가입이다. 배달식 형이 배달식. 소가입이구나. 나 마라타 배달 안 될 것 같아. 마라타 배달 안 될 것 같아. 마라타 배달이 된 것 같아. 아 내형 공개 중에. 이 바로 요기요. 배달식. 요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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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말 좋았다. 마라타를 뜨거운 물에 발 발 끓인다. 손님들은 몰려오고 사진을 손을 바꿔주고 배달해요. 제일 맛있게 한다. 자 먹자! 와 비주얼 많아. 야 튀기네. 아 튀기네. 아 튀기네. 이게 마라타이구나. 오 쒸! 우리 쉬운 거 내기하잖아. 원래 내기하자고 한 번 얘기하는 거 같아. 이번엔 무조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. 이걸로 가자. 그러면 이거 어때? 매운 거를 춤으로 표현을 한다. 가장 약한 사람이 치우는 거지. 솔직히 내가 이거 진짜. 콜? 아 콜. 오케이. 가자 가자 가자. 내가 이거 내기. 무조건 내기. 내일까지. 내일까지 해. 내일까지 해. 내일까지 해. 추자 추자. 배달식. 음. 배달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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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